반갑습니다 강사 전행길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자 여기 교장 될 사람도 있고 4급 서기관 사무관 될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세상에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나타났길래 이 갑질하는 놈들이 뭐 이래 많아? 그래갖고 제가 올 선생 대표로 딱 한마디만 하려고 내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갑질이 뭐냐?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분야에서 자기의 우월한 위치를 활용을 해갖고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강하게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하고 해요 아무리 이 세상이 돈하고 권력 갖고 돌아가는 세상이라 해도 하루에 솔직히 우리 대부분 시간 사무실에 있잖아요 근데 막 맨날 그러면 돼? 안 돼? 자 그리고 이 양반들은 이 갑질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야 법을 어기게 시켜서 부당한 이익을 먹거나 돈 달라고 협박을 하거나 진급 안 시켜준다고 또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치사하게 사람 외모 갖고 인격모독을 하고 사무실에서 때리고 괴롭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특히 일도 말이야 정당한 업무가 아니고 막 이상한 거를 막 밑에 직원들 부하 직원들한테 시켜요 야 뭐 진짜 자기 자식 유치원 보내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막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시키고 너희들은 막 속이 없나 발이 없나 자 문제는 자기가 하는 게 이게 갑질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자 첫 번째 부하 직원한테 야 야 야 저기야 딱 하는 거 이거 이거 갑질입니까 아닙니까? 당연히 갑질이지 신입 선생님들도 다 직급이라 직책이 있고 의옷한 성인인데 비인격적인 대우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 교장 선생님이 행정실 직원한테 출판사에서 돈 받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특정 교재를 탁 집어 가지고 얘로 주문해라 지시를 했어요 일단 당연히 갑질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왜 책을 그걸 주문하라고 지시를 해요 법령등 위반 사례에 속합니다 책이란 거는 선생님들하고 애들이 맞춰서 주문하는 거지 교장 선생님이 탁 집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 6시 반이야 학교 진즉에 문 다 닫았어요 근데 자꾸 카톡 DM 뭐 이런 걸로 업무 지시가 계속 날아와요 이것도 갑질입니다 업무상 불이익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직장 내 갑질이라 하는 게 누구한테는 이게 갑질이야?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을 오늘 딱 정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세 번째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이 갑질이 되는 겁니다 자 받아 적었습니까? 자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신규 교사한테 10분 만에 밥을 먹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신규 교사가 배도 고프고 속이 많이 상했어 이게 갑질입니까? 아닙니까? 당연히 갑질이죠 자 근데 그 반대로 신규 교사가 교장 선생님한테 10분 만에 식사 다 하시고 오세요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게 갑질입니까? 아닙니까? 자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쟤 뭐야? 이럴 수가 있잖아 그죠? 그렇게 무마시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갑질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갑질 판단의 기준은 당사자와의 관계, 행위 장소나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반응, 행위 내용의 정도 그리고 그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이런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갑질이다 아니다 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너무 많이 흥분했죠? 아무쪼록 선후배 동료 간에 서로 배려하고 갑질 없는 행복한 직장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서 갑질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이 전행길이가 쫓아갈 겁니다 이상 전행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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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